아침부터 도저히 판단이 안 돼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어제 영상인 11월 16일 영상에 푸바오가 뇌실에 누워서 몸을 휘젓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푸바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AI 결과가 너무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판다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몸을 휘젓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이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